4층이고 앞에 이제 창문 열면 뻥 뚫려있어요. 근데 남양은 아니에요. 서양입니다. 서양. 그래도 환기가 된 게 분명한... 서양이고... 아니 환기야 뭐 충분히 되죠. 앞에 뚫려있으니까. 에어컨은 지금 변신 중에 다 뜯어놨네요. 청소. 근데 에어컨 청소까지 지금 깔끔하게 에어컨까지 뜯어놓고 청소한다는 거고 그렇죠. 네. 1000에 40도 되고 500에 45도 되고 300에 47로 일단은 그렇게 한 번 보라고 하시니까 300에 47이요? 관리비 따로 6만원. 그거 5300만원인가요? 네. 전기 가스 따로. 거기서 더 깎아줄지는 모르겠어요. 깎아줄지는 모르겠고. 전기 가스 따로는 좀 더... 일단은 화이트 톤이고 그것도 마우죠. 3m 88. 3m 88에 3m 72 정도. 화장실. 화장실 일반 원룸 쿠키.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책상 옷장에 주황색이나 초록색 이런 거 싫다고 흰색만 좋다 하신 분들은 좋아하시고 저도 그래요. 여기가 좀 싱크대가 좀 그래도 원룸치고 넓이가 있는 편이죠. 침대는 여기 그냥 이렇게 두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채광도 여기가 좋아서 불 꺼도 채광은 좋습니다. 하고 싶은데요. 하 Supply. 하.